내 폰 좀 챙기게 해줘라 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 너야 주완두다 고고 왔어 받아라 이겼다 이겼어요? 네 그럼 이제 아빠 핸드폰 줘 아빠 노래 들을 거야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? 어 안 돼 어서 줘 한 번 더 하고 싶어? 그러면 지우도 지우폰으로 해 내가 폰 어디 있어요? 없어? 잠깐만 기다려 자 이거 가져 이게 뭐야 엄청 옛날 폰이잖아요 인터넷도 안 되는 건 아니야? 딩동댕 에이 뭐야 놀이터 나가서 놀게요 야 야 야 야 야 야 나도 폰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휴대폰 나만 없어 휴대폰 다 있는데 휴대폰 휴대폰 야옹 야옹 어 저거 뭐지? 가보자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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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의 항아리 뭐야 유치하게 이런 것도 들어주나? 잇지 내 폰 좀 생기게 해줘라 게임 좀 하게 햇 형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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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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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데? 난 항아래에 사는 소원의 요정이야 너의 물건 하나를 주면 나도 내가 원하는 걸 주도록 하지 진짜야? Really? 그럼 진짜지 내 거라고? 이건 내가 아끼는 건데? 이거 말고 와 진짜잖아 나 뭐 할 줄 알았냐? 그냥 쓰레기통이구만?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무 쓰레기나 보내는 거지? 아니야 네가 쓰레기를 줘서 그런 거야 다른 네 곳을 줘봐 다른 거? 이거?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? 오! 와 이게 진짜 되네 그런데 내 팬티는? 뭔 소리야 네 팬티는 네가 입고 있잖아 아 팬티가 아니고 패티 아까 집어넣은 오뚜기 아 걔가 패티였어? 그건 내 거하고 바꾼 거니까 내 거야 이걸 명심하고 교환을 하라고 너 혹시 이런 거 또 해줄 수 있어? What are you doing? 발로 쳐지 말고 말해줄래? 피를 배도 민감한 몸이라고 다른 소원을 빌려도 줄어들 수 있는 거냐고 나 휴대폰이 갖고 싶은데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규칙이 있어 수원은 하루에 한 번만 뵐 수 있고 절대 항아리 안에 들여다봐선 안 돼 그래? 그러면 들여다보지만 안 하면 되겠네 뭐 하는 거야 What are you doing? 그만해 그만해 이런 것도 금지라고 금지 어? 알겠어 어? 알겠어 야 너 진짜로 후원 들어주는 거지? 그럼 진짜로 들어주는 거지 근데 뜨지 말라고 어 미안 Sorry 그럼 입구진 옛날 핸드폰을 신상폰으로 바꿔줘 와 진짜 나았다 그럼 난 소원의 요정이라고 내 폰이다 오예 이제 주워해야지 예 소원을 꼭 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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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워야 또 아빠 폰하고 있어? 이리 주세요 아이 주워 이거 아빠 거 아니에요? 에? 뭔 소리야 내 거랑 똑같구만 아니거든요 아빠 주머니 뒤져보세요 아 컴온 어? 뭐야 진짜잖아 주머니에 폰 있었네 그러면 그 폰은 어디서 난 거야 어? 그냥 친구가 줬어요 친구는 뭐 친구니까 뭐 어? 그래? 희한한 친구네 폰도 빌려주고 응 요정아 오늘 꼭 소원 줄게 네 물건 하나를 줘 그럼 나도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럼 요정아 이거 줄 테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운동화로 바꿔줘 그래 좋아 방금 뭘 넣은 거야? 무슨 냄새야 이거? 내가 계속 심던 건데 뭐야 방금 전까지 심던 거라고? 어 맞아 설마 한번도 안 밟은 거 아니야? 노 정답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 밟긴 밟았는데 뭐 개똥이네 나한테 개똥 밟은 거 넣은 거였어? 니 거라도 이런 거 사용하겠어 얼른 치워 어 알았어 그런 거 말고 다른 걸 줘 다른 거 그래 알겠어 자 이거 그래 이런 걸 달란 말이야 이런 거 야호 너 정말 좋은 친구구나 이 정도가 해 지금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더 오늘도 소원 들어주는 거지? 물론이지 오늘은 풍선 줄 테니까 방에 풍선 깍득 차게 해줘 잠깐 이번엔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뭔데? 니 사진 내 사진? 응 응 그래 니 사진 그래 사진 정도야 뭐 기다려봐 이거 오면 될까? 그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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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 o'clock 어? 아니겠지? 아파트인데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? 잘못 본 걸 거야 오예 내 니꼬 내 니꼬 어? 왜 그래 지구야? 아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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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무것도 없는데? 아니요 창밖으로 사람이 지나갔다고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게임을 너무 오래 했구나 진짜? 진짜인데 아빠 여기 있었는데 에이 장난 그만 치고 아빠 마트 갔다 올게 나 무서운데 에이 지구 좋아하는 게임 하고 있어 무서워 아무튼 아빠 갔다 온다 그래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에이 또 게임이나 하자 넌 옷 대체 정체가 뭐야? 뭐 하겠어? 니 옷 니 신발 니 얼굴 가지 다 가지고 니는 날 혹시 소원의 요정? 이제 난 넌이야 야 어 뭐야 저거 도망가도 소용없다 열어라 열어 간다 조용한데 어 진짜 간 거 맞겠지? 응 극단 사이언 어떡하지? 아하 이걸로 해치워주라 야 ops 으아 이 정도는 어림없다. 안 되겠어. 다른 보기가 필요해. 이 정도면 되겠지? 기다릴라. 이 도플 잉어 녀석. 아니, 저 그루트볼? 가라, 격먹기! 그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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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터 그루트로 감아라. 엥? 저거 뭐야? 아니, 닭먹기는 어디 가고 넌 누구야? 아임 그룹. 아임 그룹. 아임 그룹. 아임 그룹. 오오, 근데 너 안 싸우고 뭐 하는 거야? 아임 그룹. 아임 그룹. 오마이갓. 이게 뭐야? 겨우 이 정도로 나를 이길 수 있겠어? 아임 그룹. 아임 그룹. 아임 그룹 이기야겠어! 바다게티! 후퇴깍기! 좋아요! 후퇴깍기! 바이바이!